일본에서 이제 원래 패션 강국 동아시아에서 패션 하면 일본이 가장 앞서 있는데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참 특이한 건 일본 특유의 샤기컨 문화 얘네들은 이 머리 자체를 되게 오랫동안 고수해왔다고 해요 90년대 일본의 영화를 봐도 이 머리 스타일이 나오는데 한 2, 30년동안 남자 머리 스타일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아직도 이걸 고수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K-POP 문화도 많이 퍼지고 그래서 영향력을 받아서 이제 일본도 역수입을 하는거지 보기 좋네 어 어 Pues 유튜브에 서른여자 뭐 해먹고 살지? 왜왜왜? 왜? 아 러시아여자라서?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여? 아 너희 나라 돌아가라고? 드립이겠지 뭐 이거에 대해 좀 할말 있어 나도 이거 EA 스포츠에서 피파 측이랑 협의가 안돼가지고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FC24라는 이름 피파라는 게임의 프랜차이즈 그 가치 정말 피파 내가 알기로는 뭐 한 2000부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98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명목을 꾸준히 매해마다 피파라는 그 프랜차이즈 이름을 붙여가지고 게임을 냈던 이 EA 스포츠의 피파 시리즈가 이제는 FC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 나온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뭘까요? 여자 축구 선수들도 기용을 하는데 피파 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컨텐츠는 결국은 카드깡 카드를 뽑아갖고 더 능력치 좋은 선수들로 내 그 선수진들을 이렇게 내가 감독이 되고 내가 플레이도 하면서 내 스쿼드를 짜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여자 선수들도 기용을 한다는 거야 그 시장에 이적 시장에 그러면은 봐봐 현실성이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피파라는 게임의 그 가치 거기 피파라는 게임의 그 스쿼드가 현실 반영이 돼가지고 폼이 조금 떨어진 선수가 있으면 그거랑 똑같이 맞춰가지고 포인트를 깎아요 네 뭐 달리기 치달 능력 뭐 몸싸움 능력 뭐 뭐야 킹 능력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능력치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총합 점수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포인트들 요거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다가 여자 선수들까지 넣는다는 거야 솔직한 말로 이 축구라는 스포츠에 여자들의 어떤 기여도가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네 여자를 차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뭐 정말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들 월클 선수들의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따지자면은 뭐 기여도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스포츠 그냥 축구라는 스포츠 그 자체에서 그래서 여자들의 어떤 그 기여도는 사실 저는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 시장이 크고 잘되고 또 볼 맛이 나고 뭐 그랬으면 아예 그냥 그 자체를 부정하는 여자 축구에 대한 부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게임에서 이 스쿼드에 여자 선수들까지 넣는다 라는 것은 내가 뽑고 싶은 선수들을 내가 뽑고 싶은 선수를 뽑으려면은 애초에 남자 선수들로 이제 메꿔진 곳에서 고르는 건데 여기다가 여자 선수들까지 포진이 되니까 더 커진 거지 그래서 내가 선수 내가 뽑고 싶은 선수를 이제 더 뽑기 어려워지는 그런 극악의 확률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제 EA 스포츠가 아주 개새끼들 라는 생각을 들고 물론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거지 근데 또 웃긴 건 뭐야 현실성이 있으니까 폼이 떨어진 축구 선수는 그만큼 포인트가 떨어질 텐데 지금 이거는 여자 축구 선수인데 남자들에 맞춰서 남자들에 맞춰서 포인트가 굉장히 낮으면 솔직히 뭐 고르고 싶겠어요? 네 똥카드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여자 축구 선수들도 남자 선수들에 맞춰가지고 같이 포인트를 이제 올려놓은 거야 예를 들어 은바페가 95야 근데 어떤 여자 축구 선수가 95야 물론 여자 축구 선수 쪽에서는 여자 축구 쪽에서는 뭐 축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 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좀 있으면 이제 게임이 나올 텐데 이거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넣는 거야 여자 선수들을 왜 그 시장에 같이 넣어놓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자 선수랑 남자 선수랑 같이 뛰게끔 만드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 올바름 PC주의가 사상이 많이 어 들어 있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엘베 없는 5층 빌라 사는 사람이 배달시키는 법 그치 이건 봤잖아 예전에 에 에 아 얘 그 저기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 해외 유명 스트리머 아 권은비 미쳤다 진짜 봄짤 버전이네 약간 맹해 보이면서도 약간 아이린 느낌 나지 않아 뭉친 아가리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두파를 잃은 우크라이나 병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게 딥페이크라고? 이 정도도 저작권 걸려? 네 좀 빡세요 영상 자체가 막혀요 어지자 장헌형 이렇게 보면 또 장헌형이 저긴데 난 그래도 권은비가 더 좋은 너무 말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또 장헌형이 저작권을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신정한 아저씨 결국은 임방을 하시는구만 신정환자라 그래가지고 플렉스티비에서 활동하시나보네 플렉스티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저 뭐야 뭐 운영지인이 연예인들한테 돈 준다더만 그 사오는 것처럼 우리 방송 플랫폼에서 몇 회 이상 몇 시간씩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그러대 플렉스티비 몇 명이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다 신정환 진짜 개웃겼는데 맞지? 명랑이요로였나? 뭐 아무튼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솔비한테 드립친 거 존나 웃겼는데 미국가서 활동하고 싶다 그러니까 미국가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갑자기 저 편의점 편의점 점원으로 활동하는 거 어떠냐고 그 얘기했을 때 존나 웃겼는데 신정환 레전드 치면은 유튜브에 사실 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건가요? 어 안타깝지 솔비씨는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만 섹시 컨셉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해외 활동을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굉장히 통할까요? 아니 저는요 제가 좀 이런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아니 저기 미국 가면은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완전 가능성 그죠? 어 완전 가능성 있어요 학업에 열중하시고 미국에 가셔서 새롭게 도전하시는 거 모션 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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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가서 슈퍼마켓에서 일할 수 있어요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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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가서 슈퍼마켓에서 일할 수 있어요 ㅋㅋ ㅋㅋ 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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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내 취향임 음 탁재훈 신정환 아 요즘 탁재훈 님은 난 별로 안웃김 요즘 탁재원 아저씨는 진짜 일도 안 웃긴 것 같아 옛날에 난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장동민 장동민 아저씨 신정아 아저씨 탁재원 아저씨 이 세 명이 딱 내 우승 코드인데 아무튼 그렇게 됐네요 오늘자 뉴스 광진구랑 서초구를 오가는 버스 4212번 시내버스 하얀색 자켓을 입은 여성이 요금결제기 카드를 갖다 대는데 결제가 안 돼가지고 다른 교통카드 찾고 있는데 당황해가지고 괜찮다 일단 탓이라는 말을 건네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버스로 올라탄 여성 기사님 아예 됐어요 괜찮아요 또 봐요 다음에 볼 때 그때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갔는데 그 뒤로 구론산 이 저 음료인가요? 익명의 택배 배려에 감사드린단 말 과 함께 훈훈하네 전 조합원이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양을 갖다가 참 이런거 보면 좀 훈훈하다 정말 아예 뭘 광고야 7번방의 선물 예승이 근황 이렇게 컸다고? 일본의 어떤 배우를 닮았네 조규성도 지금 어디로 갔죠? 팀이? 팀이 어디죠? 조규성 소속팀이 어디야? 조규성 소속팀이 어디야? 덴마크 미트윌란 미트윌란 덴마크리그인지 잘 모르겠다 어제 데뷔골 넣었구나 아 맞아 그 헤딩골 그 지리드먼 오 나 그거 봤어 아이고 쪽지주세요 쪽지 네이버 아이디 쪽지로 보내주시면 풀어드릴게요 카페에서 개짓거리 좀 그만하세요 네 물론 800개 쏘신거는 감사하긴 한데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좀 카페에서 싸우지들 말고 눈치껏 좀 진입장벽 개낮인데 우리 카페 왜 블랙을 처먹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넘어갑시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나는 솔로 광수 아 진짜로 결혼을 한 거야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야 이게 그래도 저 결실을 맺는 그런 커플들이 생기네 야 능력 있으신 그리고 외모도 이 정도면 출중하신 옥순이라는 분과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 크으 아 변호사야 뭐야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사진 샘스미스 경영자들 오 랄프 아니야 가운데 똑 닮았네 랄프랑 흠 흠 인터넷에 이제 유행하는 그런 밈들 되게 센스있게 고등학생들이 이게 이게 하나의 의정부고등학교의 어떤 그 문화 같은 거예요 어 흠 흠 흠 흠 흠 흠 저항 없이 터졌다 씨발 손석구네 아 씨발 존나 억울하게 닮았네 강혜상 강혜상 그 잡채네 와 인마 이 친구 저항 없이 터졌어 아 황정민 이거 저거잖아 그 전도현님 최근에 그 넷플릭스 이름 뭐였더라 길복순 길복순 그 황정민이네 야 닮았네 어 여긴 저기 그 뻑킹 크리스천 타바타 아 아 아 유재석님인가 뭐지 아 순간 제재인줄 알고 씹정색 할뻔했네 그치 유재석님이지 순간 제재인줄 알았어 아 아니야 틱톡 그가 아니에요 아 틱톡 뭔데 아 띔 띔땐 띔띔 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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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가발을 쓰시네! 맞아! 생각해보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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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닛몰케이씨 뭐야 이거? 빈살마님? 외국인 친구가 다니나? 아 손사고 개웃겼다 연예인 단골집 사장이 얘기하는 와 여기 방탄소년단도 다니는 맛집이야? 미쳤다 차은우도 왔었고 무슨 집인데? 뭐하는 집인데? 곱창 연예인들은 진짜 맛있는 데밖에 안가잖아 흠 음 흠 쭉집어내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깍둥님 바꿔드릴게요 샘스미스 그 나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네 뭐 게이니까 게이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샘스미스라 샘카스라 그러더만 사람들이 샘카스 혐짜리라고 하면서 SKT1 졌어요 월드컵 나가기 전에 경기인가봐요 여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헐 페이커가 없어서 그렇다 우리나라에 지금 롤 제일 잘하는 팀이 SKT1인가 아직도? 명실상군가? 아닐걸요? 아 그냥 SKT1 자체가 이제 약간 좀 팬덤이 많으니까 팬덤이 많아서 약간 상징성 있으니까 페이커 소속팀이라서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 SKT1이 근데 여기 대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팀 중에서 제일 성적 좋은 팀이 가는 거 아니야? 롤트컵? 그지? 재미있어 보이는 폐차장 알바 와 영화 같네 하나하나 차를 이렇게 찌부시켜 버리는구나 해가지고 와 좌석 같다 뜯어가지고 정리하네 정리하네 좌꼬수네 좌꼬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입술에 힘을 빼시고 편안하게 한번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세요 여러분 여길 보고 계세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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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눈동자 색깔 미쳤다 가족력이 있고 뭔가 무서워 무서운데 무서운데 남은 대통령 장모 구속됐어요? 잔고 증명을 위조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든 똑바로 돌아가나 보네 대통령 장모라고 해도 예외는 없구만 어젠은 뭐 그냥 칼부림 사건이 너무 핫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올라와가지고 어 어 어 아 뒤로 얘가 뒤로 얘가 아 아이고 야 뭐야 미친놈이야 어이구 어이구야 아 심신질 한 잔가? 어 야 저거 뒤에서 먹는 거 진짜 개 위험한데 음 어 김민재 민앤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민앤 팬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 말고도 팀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듬직하구만 듬직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 여기까지만 봐도 될듯 더 없을 것 같은데요 요 정도만 봐도 충분하지 않나 못생긴 사람 특히 이거만 보자 못생김의 기준 못생겼다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진짜 못생긴 거라고 아 진짜? 음 내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말이 약간 얇게 뒤껏 치워줘 다운즉우군 닮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 고파 한번 끊어주세요 장이 미